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눈 썰미 한번 보겠습니다 눈 썰미가 맞을까요? 눈 썰미가 맞을까요? 자 한 3초간 보죠 썰미? 눈 썰미? 이거? 이거 아니죠 눈 썰미입니다 한번 보고 잘 따라하는 그런 걸 눈 썰미라 하잖아요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귀 썰미 한번 듣고 곧잘 따라하는 능력? 눈 썰미 귀 썰미 썰미 아니죠 안녕